이겨메인 로블럭스 자기야 오늘은 커플만 깰 수 있는 점프앱으로 할 거야 너무 좋아 우리 점프앱으로 같이 자기야 자기야 이 좀면 어떡해 너무 외로웠어 아이 자기야 근데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대산물은 뭐야? 나도 모르겠어 나한테 계속 자기 자기 거리네 누구신데요? 오늘 저녁은 샤브샤브인가? 무슨 소리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나 가지고 논 거야? 우리 둘이 사귀어 뭐야? 어떻게 너희들이 사귀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린 커플인 거죠 어떻게 이 꼴뚜기 같은 놈이랑 사귀어? 너 지금 뭐라 했어 이 갑오징어야 넌 나보고 배산물이라며 이 자식아 어쨌든 우리가 왜 커플인지 이 맵에서 제대로 보여줄게 넌 앉아서 구경이나 해 하 참나 알았어 구경만 할게 니아야 우리가 환상의 커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싫은데 나 이런 앙칼집 매력이 좋더라 이거면 자 니가 올라가 봐 내가 이거를 밟으면 길이 생길 거야 어 야 방해하지마 내가 한 거 아니야 야 그걸로 안가 너? 알았어 우리 커플이 하는 걸 보라고 내가 올라갈게 니가 밟아 자 사 랑 해 리아야 아 왜 안 밟아? 야 왜 안 밟아? 실수 잠깐 너의 얼굴에 반해서 몸이 멈춰버렸지 뭐야 아 구독 자 리아야 나의 사랑을 받아 랑 해 리아야 봤지 우리 커플 하 오케이 예레부터 제니라는 선생님이 계셨어 제니라는 선생님은 솔로가 빛이 난다고 하셨다고 아 제니라는 선생님 그 선생님 잘 알지 어 이건 뭐지? 아 버튼을 누르면은 길이 생기는 거구만 오케이 길을 만들어줘 풍선 끈고 했구만 내가 이 집을 이번엔 내가 눌러줄게 아 뭐야 저 솔로가 왜 계속 따라와 자 오케이 자 나의 사랑을 받아라 최 아 하하하 하하하 리아야 역시 커플 최강이라니까 맞아 자 나의 사랑을 받아라 최 자 어 우리의 호흡이 척척 맞는 거 같아 최 자 좋았어 우리의 환상의 커플을 보여주자 우린 최고야 우린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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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한상의 호흡 자 오케이 밟을게 가 안 낚이네 자 자 우리의 호흡 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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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오케이 잘한 숨결 예 자 밟고 가야지 야 우지로 밟고 가야지 널 밟을 순 없잖아 우지 널 밟아준다 빨리 해봐 빨리 오케이 나 밟는 건 조금 아플지도 잣 잣 잣? 뭐야? 어? 어허 뭔가 밟히는 느낌이 좀 오래 아 오래 있어야 되네 왔다갔다 해야되네 왔다갔다 해야되네 왔다갔다 해야되네 헉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빨리 갔어 너희 진짜 마음이 안 맞는구나 음 좀 마음이 안 맞는 거 같아 가자 간다 아니 아니 여기 밟았어 밟았어 가 자 가라고 가 흰색이 되면 가야돼 오키 오키도키요 고 역시 리아랑 나랑은 환상의 짝꿍? 아냐 아냐 아 아 호잇 바잇 헤헷 히히 우훗 후후 잡 최 마지막에 밟은 거 보고 고 나이스 후 좋았어 이건 뭐지 오케이 이것도 똑같은 거고 오케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아 라 요 길 만들었어 좋아 어어어 외줄타기 가 조심 나이스 나이스 미호야 봤지 이게 바로 커플파워야 좋아요 리아야 우리의 우리의 우정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리아씨 그거 알아요? 당신 이뻐요 그래서 심장이 요동치잖아 자 가자 아 밟고 올라가는 거군 와 리아씨 떨어지는 모습도 귀엽네요 어 가자 어 뭐야 이거 바로 가야지 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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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가자 어 됐어 나 밟고 가 뭐지 난 어떻게 가지? 잔인 있어 잔인 있어 어 나 버리추봐 나 어떻게 가 원 아웃 레이터 자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음 어 일로 이거 자 일단 나부터 갈게 얼른 가 가 알았어 그리고 이거 밟아주는 거야 그치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용 어 뭐야 이건 가 뭐야 가 가 리 하 야 왜 리 줄 하 야 왜 왜 너 잘 생 젖 다 정말 으 뭐야 이거는? 이게 왜 협동이지? 그럼 내가 번호를 밟을게 니가 가봐 자 첫번째 첫번째 누른다 눌렀어 가는 중 가는 중? 2번 눌렀어 가는 중 3번 눌렀어 가는 중 자 어때 4번 눌렀어 좋아 클리오 야 우리 저러는 놔 그 표정 뭐야 오빠네 어디가 좋아? 음 니 그 도톰한 입술? 내 입술은 얇은데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난 거야? 음 나 취했잖아 니 입술에 뭐? 그래서 말이 헛나온 거야 그럼 봐주도록 하지 기은병 나이스네 오빠 구독 다시 눌러 눌렀어 후 우와 하 눌렀어 후 갓 갓 갓 갓 갓 잉 여 여 맨 은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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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건 뭘까 오 오 야 하하하하 야 뿌셔시면 어떡해 정광석화 핫 아 마지막에 더 일찍 점프해야돼 안그러면 도착 못함 좋아요 좋아요 창 창 창 창 창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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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는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와 이 바보 봉추왕 갈게 가봐 봉추강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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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후 찹 뭐야 이건 또 으응 아 똑같고만 아까라 올라가 내가 올라갈게 가자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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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문 열렸어 아래 문이 열리 문이 열리네요 어 뭐야 어 이게 뭐지 어 그녀의 써 어 으응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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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는은은 이번에는 환생인 커플이라니까 이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환생인 커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만나면 2 2 3 2 4 5